다음은 기무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현문건을 둘러싸고 어제 공개석상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이 진실공방을 벌인 가운데 기무사가 오늘 또 다른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이 수사할 감이 되냐면서 세월호 사찰 의혹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는 겁니다. 먼저 권란 기자입니다. 기무사가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기록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 간담회 때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작성했다는 장관님 주재 간담회 동정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 사찰이 수사할 사안이냐고 말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은 수사할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었다는 게 당시 문건을 작성한 민부대장의 주장인데 어제 국회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민기무부대장은 SBS 취재진에게 송 장관이 간담회 일주일 전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라 해놓고 한 주 만에 말을 바꾼 게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측이 공방을 벌였던 위수령 문건은 문제없다고 했다는 발언도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라며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기상캐스터